이 딱 창고를 먼저 빨리 먹어야돼 걔 들어오거든 패스했다 패스했다 그렇지 3실 하나 타잔 반 에코는 모르겠어요 안써봐가지고 한번도 안써봤어요 보트에 있다 보트에 보트에 있어 적배 적배 삥두개 삥두개 깠어 잡자 저거 어 적배있다 여기 추천 감사합니다 새하님 어서오세요 도망가 도망가 보트 박스 왼쪽 조심해 왼쪽 아까 왼쪽에서 있었어 어 삥 뭐야 창고 아니다 창고 아 이거 삥을 먹는다고 응 저기 무조건 있어 조심해야 돼 나 죽나 나 죽나 나 죽나 어 창고 있는 저 저거 삼실에 있다 아직 와 뭐 다리에들 다리에 있다 어 다리 저 개피 뭐야 저 뭔 자신감이야 뭔 자신감이야 패스했다 아 참고 있다 삼실에 하나 아직 하나 있다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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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안에 그 안에 아 거의 또 내가 일로 들어왔어 아 있네 삼실 안에 있어 이거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앞에 나갔나봐 글로 가네 나이스 글로 뛰면 멀다 저 창 다리에 둘 있네 다리에 둘 있네 총 들어야 총 들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배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도 끝이 없노 우리 아이 으 에 으 으 아 여기 탐시네 또 짠타 아가씨 골 나가자 씨 아 여기 앞에 있는 와 여기 박스로 다 있어 안쪽 쪽에 골 골 골 하다 아 골 골 골 왜 나를 먼저 쏘냐 와 못 들어갔어 이거 수나가 좋겠는데 자아 멀티킬 한번 했지 오케이 어 골 골 뒤치게 왔다 뒤치게 왔다 골 울골 울골 아우 개 아파 와 펜팔 진짜 2명밖에 안 남았어 아씨 앞에 있네 사마베야 나 애타 사마베 아 아 저 키보드 레오폴드 써요 레오폴드 청축 써요 골라 갈라 한다 골라라 갈라 한다 하나 개피 둘 잡았다 골라 갈라 한다 조심해 핀 까더라 아 오케이 골라 해 아씨 여기도 그 앞에 숨어있는 둘이다 고위무 죽었다 3벽 3벽 나이스 하나 개피 사마 맞다 사마 아니야? 사마파나 왔는데 잡았어 잡아붙이 이거 미사일에 짝이랑 반셔통 없다고 생각하면 돼 큰만 있는 미사일이라 생각하면 돼 큰만 있는 미사일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가 큰 통이라 생각하면 돼 여기가 큰 통이야 짝 없는 미사일이라 생각하면 돼 아 내 앞에 있다 여기 앞에 있다 개구멍 개구멍 큰 통 개구멍 잡았다 잡았다 여기가 큰이고 셔터고 짝 없는 미사일이라 생각하면 돼 짝 통이랑 아 주객구다님이시구나 올렌이 요즘에 재밌어가지고 사종맵 너무 질려서 사종맵 지겨워서 올렌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GB님 사종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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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와도 안되겠네 음 통 많이 온다 셔터밖에 안 와있다 아 뭐야 아 2층도 있어 저게 개구라 미사일 그 큰 개구라 생각하면 돼 아 빙 뭐야 나 올라가는 거 나온다 셔터 연막 좀 까고 이렇게 폭 좀 까고 아 뭔 삥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짝 없는 미사일이야 이거 아 퐁 넣어 퐁 넣어 아 뭐야 셔터 있다 셔터 나이스 핀 꺼놔서 다행이다 이거 작 없는 어 들어왔다 큰 들어온다 큰 들어온다 큰 들어온다 개구호 먹겠다 개구호 큰통 입고는 내가 볼게 큰통 입고 들어오겠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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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반샷 그거 셔터 삥 온다 둘 다 개피 셔터 나이스 2층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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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개구 2층 개구 아 2층 2층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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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계고 가야겠다 나가버렸어 좋아 이런거 좋아 올베 미친 계단 둘 엑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고 가서 막아버려야지 아 이걸 하나 더 올라왔다 반샷 이 사람들 올 때리네